오늘도 시원한 나무 그늘에 있다 책을 듣다 말고 왼쪽 단풍나무에 눈길을 둔다 아니나 다를까 있다 매미가 아니다 옷을 멋지게 입은 녀석이다 살그머니 다가간다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다 지푸라기로 긴 거듭이를 건드린다 반응하더니 귀찮게 말라며 위로 오른다 가로막는다 그래도 오르기에 또 장난을 한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양 날개를 편다 휙! 날아가 버렸다 볼 것은 보고 찍을 것도 찍었다 알락하늘소에 눈 맞춘 시간이다 날아가 버렸다